네 안녕하세요 주저우입니다 이번 시간에 오랜만에 파이썬 활용책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어떤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많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책들을 보게 되는 건데 최근에 이슈 되는 것은 역시나 비트코인과 주식이죠 물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슈가 되고 있지만 비트코인만큼 개인들한테 이슈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번에 개정판으로 나왔어요 파이썬을 이용한 비트코인 자동매매인데 사실 저도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한번 투자를 해봤는데 계속 지켜보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24시간 계속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투자 방식하고는 좀 안 맞아가지고 지금은 다 매도를 했는데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그래서 주식을 조금 하고 있어요 이전부터 주식을 자동화로 알고리즘 트레이닝을 한 것이 있을까? 이런 거 하다가 이 책을 좀 봤는데 저도 파이썬을 계속 공부하면서도 이 책을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파이썬에 대한 것들을 GUI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기초 지식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 책을 끝까지 안 보고 있다가 이제 이 책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추천하는 이유는 앞에 이제 파이썬 입문 과정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모르시는 분들 파이썬에 대해서 문법이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모든 분량에서 조금 포함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파이썬 입문 과정을 좀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제가 이 책 한번 추천을 했었죠 굉장히 두꺼운 책 여러분들 잠잘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이 두꺼운 책들을 한번 좀 보시고 난 뒤에 보시면은 이 다음 책 이 활용 책을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같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소스 코드를 완성본만성을 설명하는 저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워요 사실 이 입문 과정 입문 과정을 배우고 왔더라도 남이 했던 그런 소스 코드를 전체를 보면은 이해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저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조코딩이라고 하는 조 대표님이신데 요즘 화타죠 이분이 되게 화타인데 이걸 단계적으로 기능들을 조금 조금 추가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소스 코드가 처음에 이런 것들 한두 개 줄을 추가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본을 또 한번 설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입기 되게 편했습니다 입기 편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할 때도 바로바로 따라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직접 이제 파이썬 라이버리를 제작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도 사용하기 쉽잖아요 여러 가지 라이버리를 제공을 해주고 그거를 가져와서 바로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비트코인 정보이든 아니면은 주식 정보이든 가져올 때 크로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크로링을 할 때도 위에 이제 소스 코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크로링을 할 때도 좀 어려움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크로링, 웹크로링 기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직접 파이썬 라이버리를 제작을 하셔가지고 비트코인 거래소에 맞게 여러 가지 라이버리를 다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라이버리를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가격들을 바로바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정보 같은 경우에 가져올 수 있고 리플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코인 정보들을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책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코드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그 정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머신러닝 기법이나 그런 것들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자동매매 정도 수준 우리가 이제 평균이죠 우리가 이제 1일 평균이나 아니면 5일 평균 그 다음에 뭐 줄 그 한 달 평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이유는 주식을 좀 더 자동 주식을 어떻게 자동 거래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자동매매를 했을 때 정말 수익률이 더 좋은지 아니면 사람이 직접 했을 때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가지고 또 구입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파이썬의 그런 코딩의 활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 조식 거래 시스템들을 직접 제작을 하면은 정말 좋죠 그 다음에 이득까지 발생하면 좋은데 제 경험상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들이 더 좋을지 직접 이렇게 매매를 하는 방식이 좋을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체결을 둘 다 어떤 것들을 사용하냐면 GUI 프로그램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 파이썬 GUI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이제 파이 큐티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저도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아직 파이 큐티를 다루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제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TK 인터라고 하는 것을 다뤘었죠 한참 다뤘다가 최근에 또 못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를 할게요 그래서 이 파이 큐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파이 큐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저는 처음에 접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얘는 저도 파이 큐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 원리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으로 넘어와서 요즘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모두 이제 API를 활용하죠 요즘 정보들을 얻을 때는 이제 API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주식 정보들을 가져올 때도 여러분들이 웹크로링을 통해서 가져오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 거래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API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게 되어야만 하겠죠 근데 그 API 활용법들을 두 개에서 다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을 먼저 여러분들이 접하시고 난 뒤에 비트코인을 곧 투자를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비트코인에 있는 정보들을 쉽게 가져오는 방법을 먼저 익히시고 난 뒤에 각각 트레이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런 API를 여러분들이 더 활용하셔가지고 나중에 좀 더 머신러닝 기법이나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넓혀가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책 여러분들 활용책으로 충분히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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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들의